정부가 2017년까지 7,500여억 원을 투입해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탄소소묘, 복합재료, 비만건강관리서비스 등 미래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드리멘터에서 열린 창조경제민관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성장동력 분야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기 성과 창출과 민간의 투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디자인과 기능을 혁신해 편의성을 높인 창의 상품의 판매를 돕는 창의 상품 유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무역협회는 대학 창업 활성화 방안으로 교육과 자금 지원, 멘토링, 수출 지원 등을 하나로 묶는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